자 카나리아 바이오 내일의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죠 외국인들 좀 보세요 우리 이제 바이오 주들은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외국인들 지금 많이 좀 매수를 했는데 그 기관들도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력들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외국인을 많이 보죠 기타법인이랑 근데 기타법인 물량이 다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우선 기관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특히 사모펀드 애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증거예요 이제 간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시간회를 한번 볼게요 시간에도 역시나 제자리 그대로죠 0.4면은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내일 상승을 이제 타겠죠 지금 rsi 보면은 딱 지금 개미털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rsi가 그걸 증명을 해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새끼들은 개미털기 실력 하나는 끝내주는 놈들이다 당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자 뉴스가 어떤 거 떴나 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자 뭐 이거 1일 거래 금액은 뭐 많다고 이번 얘기 나왔고 뭐 이거는 카나리아 M 얘기고 뭐 딱히 없죠 항상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기사는요 조용할 때 이렇게 기사 떴을 때 조용하잖아요 그럼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기사에서 막 다루고 이럴 때는 이미 고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표를 보고 수급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시세를 끌어올린 놈들이 사고 있다는 증거만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그것만 보고 매수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상승 나오고 난 뒤에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매수 적절 시기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마감을 했잖아요 24,900원에서 그런데 이 체결강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원래 뭐 70대 60대 되고 있다가 89까지 올라온 거면은 어떻게 된다 내일은 웬만하면 우리가 좀 상승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주말에도 영상을 올리고 했지만은 제가 주말에 어떻게든 시조가 매수 무조건 하라고 웬만하면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단타로 5% 정도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5% 정도 되면은 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해요 자 이게 121선입니다 121선을 차트가 위로 뚫는 게 가장 큰 급선무예요 이거 위에 차트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갈 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 있을 때 이제 하나 설명드리는 게 저는 61선과 121선 밖에 안 봐요 자 61선 위에 차트가 유지되고 있냐 혹은 아래에 있냐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121선 위에 일단 올라 안차게 돼 있으면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해요 그리고 61선 위에 있으면은 강력하게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여기 단기 평선이 이제 딱 그 맞물린 점이 있거든요 캔들이랑 캔들이랑 맞물린 점이 있으면 그때부터 세력의 매도 물량이 웬만하면 나와요 그때는 얘들도 다 보고 있어요 이 기술적 투자도 기술적 분석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수급이 지금 투자 신탁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애들이 알아서 시세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에 오더를 내려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다들 수익권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홀딩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카나리아 바이오는 우선 4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올레고 봉합도 확실히 아직 모멘텀 살아있고 모멘텀 살아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 봤을 때 저는 진짜 지금이 투자 적기가 아닌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제 뭐 얘들이 아직까지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천억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 높은 금액이 아니에요 공급도 아니고 유통 비율도 낮기 때문에 얘들은 실제 시총을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봐야 되고 이 정도는 세력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 거 하나 보면은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밖에 지금 안 나왔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매수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들 느끼실 거예요 다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3일 만에 주식이 쉽다고 느끼시잖아요 또 이제 위에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어떻게 카나리아 카나리아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카톡방 초대해드리죠 카나리아 바이오 이 매매방 만들어놨잖아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카나리아 바이오 매매를 하면서 정말 이런 이제 바이오 작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제대로 잡아드릴게요 오셔가지고 주식이 정말 쉬웠으라는 말이 3일 만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 초대 링크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카나리아 카나리아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카톡방 초대를 받으신 걸 추천드리는데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분들은 아침마다 시나리오라도 받으세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언제 뜰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언제 급등 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그날 아침에 시나리오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나리오를 그리고 매매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틀려도 손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시나리오밖에 안 짜기 때문에 대신 맞으면은 수익 제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시나리오 받으실 분들은 카톡방 못 들으신 분들은 카나리오 네 글자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마다 적어보세요 어떻게 제가 문자 카나리오 문자라고 여섯 글자 적어서 저기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침마다 문자로 8시 50분경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해서 제가 시나리오 보내드리죠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주주들이 강성주주에요 강성주주 강성주주가 정말 많아요 이 강성주주는요 시장에 이게 좀 호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좀 강하게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항상 말씀드린게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다더라도 일정을 빠르게 앞당겨서 주가 부양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예정되어 있죠 주총이 예정되어 있죠 주총이 주총 나오기 전에 분명히 큰 시그널 줄 겁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주총 전에 분명히 크게 한번 띄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들어가서 제대로 먹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잠시 또 다른 종목에서 매매하고 있다가 또 타점 잡히면은 그때 한번 들어오고 이런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보세요 얘는 이런 차트가 없어요 그냥 이거에요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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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는 종목이에요 저는 쉽죠 정말 쉬운거에요 어렵게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의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의도에 가면요 이제 여의도 술집 선술집 같은데 방으로 룸 술집이 같은게 몇개 있거든요 여의도에 아신분은 아실건데 여기에 한번 술 먹으러 가보세요 여기저기서 이제 종목 얘기합니다 어느 작전 세력이 어디 붙었다더라 이런 소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듣고서 다음날 그대로 해도요 수익 많이 벌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20부터 했어요 돈을 벌러면은 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여의도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좀 괜찮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얘기들은 얘들이 회사 안에서 안해요 다들 밖에서 사람들이랑 술 먹을 때 얘기 많이 하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저도 갑니다 항상 술도 여의도에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작전 세력이라는게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선물 거래가 안돼요 네 푸드옵션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려도 수익을 못 벌죠 자 그러면 무조건 이제 주가를 올려야지만 세력들도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바이오 작전주다 하면은 무조건 주가를 올릴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방에 들어와 계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공포 조장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됐어요 맞죠? 지금 M같은 경우가 얘 사장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 지분을 들고 있으면 얘가 문제 되죠 얘 지분을 들고 있는게 아니죠 얘가 얘 지분을 들고 있는거죠 카나리아 바이오 지분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댓글에 보니까 M 사장이 구속인데 무슨 이런 주식을 사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던져 안 던지신거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얘 주식을 들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는데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다는거에요 주가가 지금 그거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전에 3월에 개미 털기도 똑같고 감사 보고서 이슈로 뭐 주가 안들기 다 하고 했죠 근데 이거에 당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당했으면요 한번 더 사면 되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얘의 역사적 지금 최단기는 여기밖에 안가요 이미 여기서 한번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카나리아 바이오와 이때 당시 카나리아 바이오의 지금 모멘텀을 보면요 달라요 아예 이 회사 자체의 가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부국적 회사들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러브콜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당시 주가를 볼 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주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더 상승을 웬만하면 할 거다니까 물량을 담으라고 말씀드렸죠 진행하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다들 고생하셨고 이제 뭐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하루 푹 쉬시고 잠 충분히 잘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이제 문자 보내신 분들은 이제 카톡방 제가 빨리 확인하고 초대를 다 해드릴 거예요 카나리아라고 네 글자 적어서 보내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거니까 그러셔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하다보면은 주식이 정말 쉽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카톡방 못 들으신 분들은 문자라도 받으세요 자 카나리아 어떻게 문자 카나리아 문자라고 여섯 글자 적어서 저희에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이제 시나리오를 아침마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라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